안녕하세요 외국어센터 김은정입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 교과목 수강신청에 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 교과목은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 교과목입니다. 모든 신입생은 신입생 영어능력평가고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초급, 중급 분반으로 직접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고급인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를 면제합니다. 개강 첫 주에 외국인 교수님의 2차 구수평가를 실시합니다. 2차 구수평가 결과에 따라 영어 수준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아카데미 잉글리시 수강 및 영어 수준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영어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국인 교수님께서 본인에게 맞는 영어 수준을 권장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직접 분반을 변경해야 하고 변경한 분반의 영어 수준으로 확정됩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 수강신청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은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7일 목요일 낮 12시까지입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 교과목 초급, 중급 중 본인의 영어 수준에 따라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강 첫 주에 담당 교수님이 여러분의 영어 수준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어 수준이 맞지 않을 경우 교수님께서 권장하는 영어 수준에 따라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분반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1학년 및 전체 수강 정정기간은 3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정정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선택한 영어 수준이 곧 본인의 영어 수준으로 확정됩니다. 초급, 중급 수강자는 향후에 아카데미 잉글리시 2 수강시 동일한 영어 수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어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번 봄학기에 아카데미 잉글리시 1 초급반을 수강하였다면 가을학기에도 아카데미 잉글리시 2 초급반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중급반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영어 수준에 따른 수강신청 분반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의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입니다. 1, 2 각 과목의 학점은 1학점입니다. 고급은 아카데미 잉글리시 교과목 이수 면제입니다. 부족한 학점은 전공 및 교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초급, 중급반은 IFLS 011 아카데미 잉글리시 1, IFLS 012 아카데미 잉글리시 2 교과목을 총 2학기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IFLS 011 아카데미 잉글리시 1을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중급반은 본인의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학부에 개설된 분반 중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초급반은 IFLS 011 L5부터 M5 분반 중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IFLS 011, L5, L1, L2, L3 분반은 외국인 학생만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아카데미 잉글리시 교과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강신청 사이트의 왼쪽 메뉴에서 과목 조회, 학부 교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부 교양 과목 상세 검색 사항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서울, 교양, 아카데미 잉글리시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200여 개의 아카데미 잉글리시 교과목의 분반이 검색됩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의 분반이 많기 때문에 학수번호와 분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 1의 학수번호는 IFLS 011입니다. 중급반은 아카데미 잉글리시 1 교과목 이름과 단과대학 또는 학부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며, 초급반은 아카데미 잉글리시 1 교과목 이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 수강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FLS 011 아카데미 잉글리시 1과 IFLS 012 아카데미 잉글리시 2는 차례대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번 봄학기에 아카데미 잉글리시 1을 이수한 다음에 가을학기의 아카데미 잉글리시 2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잉글리시 1, 2의 최초 수강은 반드시 정규학기인 봄학기, 가을학기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름, 겨울, 계절학기에는 최초 수강할 수 없으며 재수강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잉글리시는 출석이 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수강신청 정정 등의 이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카데미 잉글리시 수강신청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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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